안녕하세요. 오후 5시 날씨예설 예보분석관 추선희입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쨍쨍하고 더웠고요. 내일도 폭염이 강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폭염특보 현황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은 폭염경보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염주의보는 이렇게 내려진 지역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폭염경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폭염경보는 낮 동안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더위가 나타나는 원인을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로 보시면요.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주변에는 강하게 발달하는 구름이 없고 이렇게 어두운 영역으로 덮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높은 상공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그 고기압으로 인해서 우리와 가까운 지상까지도 고기압이 꽉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기압이 굉장히 크고 견고한 데다가 움직임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압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일도 쨍쨍하고 더운 날이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지역별로 예상되는 분포도를, 기온 분포도를 보시면요. 지금 중앙에 보시는 게 낮 최고 기온을 의미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진한 노란색으로 33도는 훌쩍 넘어서겠고요. 특히 이렇게 동쪽에서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 중심이 제주도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에서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서 주로 서풍이 불어들고요. 이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이렇게 경상도 지역에 붉은색이 나타나고 또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강원 동해안에도 붉은색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대구는 38도, 강릉은 36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체감온도를 보시면 이렇게 서쪽 지역에서도 높게 붉은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에서도 체감하시기에는 35도를 넘어서겠고요. 대전에서도 36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밤사이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여주는 최저기온을 보셔도요. 연두색으로 25도를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보통 열대야는 해안에서 습도가 높은 해안에서 기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일은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납니다. 낮 동안 워낙 뜨겁게 달궈졌기 때문에 쉽게 식지 못해서 이렇게 열대야가 나타나는데요. 밤사이에도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폭염이 이렇게 강하게 예상이 되는 만큼 영양예보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발표된 영양예보를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경고 수준으로 예보가 되어 있고요. 대구, 경북은 붉은색으로 위험 수준까지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경고 수준만 되더라도 낮 12시부터 오후 5시 그러니까 햇볕이 강하고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더위를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은 농작물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햇볕이 데이거나 아니면 더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축산업이나 수산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도 더위 피해에 입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